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며 몇 년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국회의에 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카톡으로 반대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문자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어느 날 다 자란 자녀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남자 며느리감을 데리고 나타나거나 여자 사위감을 소개한다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에게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전국 348개 대학 3239명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에서 만든 홍보용 책자 제목입니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나온 내용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홍보용 책자의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막연한 곳이 아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사람의 성별이 여성과 남성 외 50가지 이상인 세상입니다. 사람의 성별이 여성과 남성 두 가지 뿐이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 혐오와 차별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50여가지 성별 사회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젠더플로이드, 성별이 상황에 따라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등 50여가지 성별을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현행헌법이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기초한 사회체제를 50가지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사회로 체제의 변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LA에서는 여자로 성전환한 남성이 남성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한 채 여성 목욕탕에 들어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해군 출신 남성이었던 트레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 상대방 두개골 파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동성애, 다자성애, 성전환 등을 비판하는 발언은 모두 불법인 세상입니다. 성소수자 독재시대가 되면서 동성애, 다자성애, 성전환증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증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독재란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양심과 표현, 신앙과 학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의 인식계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의 정의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성애 비판을 금지합니다. 2017년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도소 내 예배에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한 베레 트레이온 목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의 인권도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피해를 주고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논의와 토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성애 성전환 반대 표현도 금지됩니다. 2021년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가 토론회에서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션스쿨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고 표현하는 학교 당국 게시물을 증오선동의 혐오 표현 또는 차별이라고 설명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판단 및 의학적 사회적 비판을 소위 혐오 표현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세번째,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다자결혼이 합법화된 세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다자결합 등이 합법화되는 세상은 동성결혼은 물론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 등도 합법화되는 세상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동성결혼, 근친혼과 중혼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헌법 개정 성평등 개헌 추진을 해왔고 2020년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차별금지법 발의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나담 어린이책에 나오는 동성커플과 자녀의 모습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른이 봐도 낯뜨거운 내용과 그림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간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되고 더 나아가 차별해서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 미국 일부주, 유럽 등에서는 많은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학교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성교육 결과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약간의 혼란이 있어도 성장하면서 대부분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간의 사랑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성별 정체성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쳤을 때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네오막시즘에 기반한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구분함으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평등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술지 사이언스 2019에서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과학적 증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XX, XY 성 염색체에 의해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다수를 가해자, 소수를 피해자로 설정하여 갈등 구조를 만드는 네오막시즘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현행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며 많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어떤 비판이라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독재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혁명을 꿈꾸는 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 수립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성평등 사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양성평등 사회와 전혀 다릅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가정을 구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현재 인류문명사는 편향된 성혁명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양성평등 사회에 기반한 현행헌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사회를 이루려는 사회체제혁명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합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성혁명을 반대하는 어떤 주장도 혐오와 차별의 이름으로 금지되는 독재법이며 다수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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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